일곱 번째가 unit 7 plant, plant, plant parts, we eat, plant parts, 식물의 부분들, we eat, 우리가 먹는, 우리가 먹는 식물의 부분들, we eat가 이걸 꾸며주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어요. something, 어떤 것, we eat, 어떤 것, 우리가 먹는 어떤 것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the people, 사람들, 근데 우리가 만났던, meet의 과거, 과거형 met, 그러면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이런 뜻이야.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이상을 한 사람들은 이게 여기에 관계대명사 that 또는 위치가 생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거든요. plant parts, 식물의 부분들 우리가 만든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선행사고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오케이. 자 어쨌든 식물 부분들 우리가 먹는, 우리가 먹는 식물 부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자 we eat, 우리는 먹어요. different parts, different parts군요. 다른 부분들을 먹어요. 식물의 다른 부분들을 우리는 먹습니다. this part, 이 부분들은 this, this의 복수형이죠. this, 이 부분들은 입니다. called vegetables, 다. b 동서가 나오고 called라고 하면 뭐뭐라고 불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뭐뭐라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vegetables, 야채라고 불립니다. 야채라고 불립니다. 주어가 복수여서 r가 된거죠. she is called, 그녀는 불려요. 뭐라고? 재민이 라고 하면 그녀는 재민이라고 불려요. 여기다가 뭐 그 사람이 불리는 별명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너는 불려 그러면 you are called 뭐로 불려요? called 뭐 신사, gentleman. 그러면 you are called gentleman. 그럼 너는 신사라고 불려요. 너의 별명은 신사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which parts? 어떤 부분인가요? do we usually? 우리가 대체로 먹는 부분은 우리가 대체로 먹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런 말이죠. we eat the seeds. seed는 씨앗이죠. 씨앗. 우리는 씨앗들을 먹어요. 어떤 씨앗? clench. 식물의 씨앗들을 우린 먹습니다. we eat corn, 옥수수죠. and pees. pees는 완두콩을 말하는데 콩들을 먹어요. we eat corn and peas. these. 옥수수와 완두콩을 먹습니다. these 이것들은 are seeds. 씨앗이지요. 우리가 먹는 부분 중에서 이제 씨앗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먹는지 한번 다음 문장으로 봅시다. okay. carrots and radishes. carrot. 자 당근과 radishes는 무죠. 무. 복수형으로 carrot radishes가 됐어요. 당근과 무는 root. root은 뿌리죠. root vegetables. 뿌리 야채입니다. 그렇죠? 뿌리 야채예요. 뿌리 채소. they. 그들은 grow. 잘합니다. underground. ground가 땅이죠. 땅은 아래니까 땅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땅 속에서 자라지요. we eat. 우리는 먹어요. their roots. 그들의 뿌리를 먹습니다. 그들의 뿌리들을 먹어요. sweet potatoes. 자, potato는 감자인데 sweet potato는 고구마죠. 고구마는 또한 역시 root, 뿌리 vegetables예요. 뿌리 야채, 뿌리 채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좋습니다. 자, 여기 문제 하나 있네. which part? 어느 부분인가요? of plant? 식물의 어느 부분인가요? 자라나는 것은 grows underground. 땅 속에서 자라는 것은 식물의 어느 부분인가요? 뭐죠? 뿌리죠. 뿌리. 뿌리들이니까 root. root가 됐네요. 자, 오른쪽 이어서 한번 봅시다. 좋아요. 계속 보면 we eat. 우리는 먹어요. the stems. stem은 뭐죠?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줄기. 식물의 줄기. 줄기들을 먹어요. 뭐예요? 식물들의 줄기를 먹지요. do you like the asparagus? 당신은 asparagus을 좋아하나요? 아스파라가스는 가지고 있어요. 길고 long green, green, 초록색의 stems. 줄기를 가지고 있지요. 오케이. 좀 지저분해졌네요. 아까 쉬우지 않아서. 다음. we eat. 우리는 먹어요. these stems. 이 줄기들을. celery. celery는 is a stem. 줄기죠. 줄기. 채소이죠. 역시. 이런 말이죠. okay. celery is a stem vegetable too. when we eat spinach. spinach. spinach는 시금치죠. 여기 when로 시작하면서 comma가 있어요. when, 뭐뭐할 때 라는 뜻이야. 우리가 먹을 때, 뭐를? 우리가 시금치를 먹을 때,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걸 써주고 comma를 써줍니다. when we eat spinach. 우리가 시금치를 먹을 때, 우리는 먹지요. the plant leaves. 그 식물의 apostrophe s는 뭐뭐지? 이런 뜻이요. 그 식물의 leaves가 뭐예요? leaf의 복수형이 f가 v로 바뀌고 es를 붙여서 leaves. 이거는 잎을 말하는 거죠. 잎. 잎들이겠지. 그러니까 leaves는. 자, 우리는 먹어요. 우리가 이제 시금치를 먹을 땐 말이죠. 우리는 그 식물의 잎을 먹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잎들을 먹는 거죠. Lettuce, 상추와 and kale은 are leaf vegetables too. 또한 역시 잎 채소이지요. 잎으로 만들어진 야채다. 이런 말이죠. Okay. their leaves. 그들의 잎은. 잎들은 가지고 있어요. have different shapes. shape. 모양이죠. 다른 모양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and가 different shapes와 different sizes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heir leaves have different shapes and their leaves have different sizes.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것을 다 생략하고 different shapes와 different sizes. 그러니까 서로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밑에도 한번 볼까요? All right. What about? 뭐뭐는 어때요? 할 때 What about? 썼습니다. What about broccoli? 브로콜리는 어때요? 브로콜리와 cauliflower. 이거는 꽃 양배추 같은 것?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꽃 모양이죠. 브로콜리랑 좀 비슷한 건데. cauliflower. Which part? 어느 부분인가요? 그것들의 어느 부분인가요? Which part of them? 그것들이 어느 부분인가요? Do we eat? Do we eat? Do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은? Do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그것들의 어느 부분인가요? We eat? 우리는 먹지요. The flower bud. The flower bud. The s가 있어. The buds of these plants. 자, 우리는 먹어요. 꽃을. 꽃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꽃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나와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음, 싹. 싹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Bird는 그, buzz는 buzz. Bird인데 이제 여러 개이니까 s를 쓴 거죠. 우리는 먹어요. 그 꽃의 싹을 먹는 거예요. 어떤 것에? Of these plants. 이 식물들에. 이 식물들은 여기서 이제 브로콜리하고 cauliflower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꽃이 피기 전에 이제 싹이야. 그 싹이 자라나서 꽃이 되는 거죠. The, 여기 뒤에 나와 있네. The buzz. 그 싹은 will become flowers. Will, 조동사죠. 뭐뭣이 될 거다. 미래에. 되어질 겁니다. 꽃이 되어질 겁니다. 꽃이 되어질 겁니다. 꽃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싹을 먹는 것이 바로 이제 브로콜리하고 cauliflower, cauliflower가 되는 거겠죠. Okay, 좋아요. You know what? 당신 그거 알아요? 너 그거 아니? 이런 말이죠. 자, cauliflower는 말이죠. It's white. 하얀색이에요. 왜냐면요. 그것의 잎들은 block. block. 막다. 이런 말이죠. 막다. 차단하다. block. 막아요. 뭐를? sunlight. 햇볕을 막아주죠. lives. It. It는 It. 이거는 소유격이죠. 소유격. 뭐의 소유격이야? It의 소유격이야. It.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라고 우리가 말하죠. It's는 It is의 줄임말인 거. 그렇죠? 이렇게 apostrophe가 쓰는데 이것은 apostrophe가 없는 것은 이제 그것의 라는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Okay. 자, 다음에 If, 만약에, 만약 It gets sunlight. 그것이 get sunlight. 햇볕을 얻는다면, 햇볕을 받는다면 이런 말이겠지. If it gets sunlight. 햇볕을 받는다면 그것은 turns green. turn. turn. 변하다. 이런 말이죠.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햇볕을 못 받게 이제 잎이 이렇게 여기처럼 차단하셔가지고 얘가 이제 하얀 모습인데 이 잎이 없이 햇볕을 받으면 얘도 이제 green으로 바뀐다. 그런 내용이죠. All right. 자, 우리 우리가 어떤 식물의 어떤 부분을 먹는지, 야채, 채소의 어떤 부분을 먹는지 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잘 모르겠는 것들은 꼭 저기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보고 입에 읽을 수 있도록 한 수를 잡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Okay.